블랙프라이데이 쇼핑한거 왔어요 제가 주문한 곳은 세포라입니다 세포라 박스에서 우선 샘플을 두개를 고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샘플 이렇게 두가지 이거는 메이크업 포레버의 아티스틱 아클립스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 색 샘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써보고 싶었던 파운데이션인데 센티 뷰티라고 리하나가 하는 뷰티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가지 색이 들어있는 거입니다 다음은 제가 포인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포인트 500포인트로 이 클리니크 박스를 받았어요 여기에 총 하나 둘 셋 네가지 제품이 들어있는데 우선 이렇게 박스 안에 이거는 투인원 비욘드 펄펙팅 파운데이션 앤 컨실러 그거 샘플이네요 이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것도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얘는 모이스처 설치 페이스 스프레이 입니다 이런 거 여행 다닐 때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LA 여행 가는데 그때 이거 가져가려구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드레이터 로션인가봐요 이렇게 미니미한 로션입니다 다음은 처비 스틱 처비 스틱 유명하죠 그거 미니 사이즈로 색깔이 우핀 워터멜론 완전 핑크 핑크한 색인데 한번 색감을 보면 아 엄청 시어한 그런 립밤 느낌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제품이 클리니크의 더블 이름 뭐지? 클리니크의 듀얼 엔디드 하이 임팩트 마스카라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머 그리고 반대쪽은 마스카라 이렇게 해서 이 박스는 끝입니다 다음은 친구 생일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20불짜리를 다 같이 하나씩 사와서 서로 주는 그런 파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랑은 록시땅 시아 트래블 트리트 라는 건데 이거는 시아 버터 얘는 핸드크림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패키징도 너무 예뻐서 맘에 듭니다 이렇게 다음 제품은 제가 정말 필요했던 파우더예요 사실 제가 파우더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써보는데 얼트라 HD 프레스트 파우더입니다 제가 이 파우더 처음 써보기도 하고 얼마나 쓸지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샀어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 미니 사이즈의 거울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구매를 했어요 완전 너무 좋아 다음 제품은 제가 마스카라가 마스카라가 다 떨어져서 마스카라를 샀어야 했는데 이 패키지가 48불 밖에 안해요 원래는 140불짜리 밸류인데 48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마스카라 샘플 사이즈도 많이 있고 두개는 풀사이즈예요 그래서 랑콤 사이즈 풀사이즈랑 이거는 어반디케이거 풀사이즈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거랑 이거 두개만 사도 48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네들을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걸 사봤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밀크 아워글래스 스마시박스 세포라 콜렉션 투페이스드 마일제이컵 디올 베네피트 코스메틱스 랑콤 그리고 어반디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한번 열어보면 짠 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0불 이상이면 이렇게 샘플 가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샘플이 잔뜩 들어간 메이크업 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가방도 진짜 이쁘고 여기는 약간 비닐 재질이고 뒤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스토킹을 연상시키는 그런 천으로 되어 있어요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샘플들을 보여드릴게요 썬데이 라일리 굿 진즈 이거는 오리진스의 뭐야 첵스앤밸런스 페이스워시네요 다음은 커를리 커를리 꼴달리 제품 이거는 세럼 병에 들어있는 세럼이에요 그리고 세포라의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거는 필라소피 멀타입 위주비네이팅 크림이래요 근데 선스크린도 들어간 거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커를리 제품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모이스트리징 크림 이거는 라네즈의 워터 슬리핑 마스크 이거 옛날에 써본 적 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트래블 사이즈로 이렇게 트래블 사이즈로 우선 프레쉬의 슈거 슈거 어댄스트 테라피 시얼 핑크 색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패키징 이렇게 귀여운 패키징 귀여운 패키징 색감은 거의 없는 립밤이네요 립밤이네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은 베어미너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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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웨그라는 색상의 젠누드 매트 립 컬러에요 오 패키징도 되게 누디 누디가 아니라 매트하고 열어보면 열어보면 엄청 매트하고 냄새도 약간 코코아 냄새? 괜찮네요 아 잠시만요 요 시세이도 제품입니다 시세이도의 립스틱 요거 색상은 일단 이게 이름이 모던 매트 파워 파우더 이거 이름은 모던 매트 파우더 립스틱입니다 색상은 엑사렉 레드 516호 매트한 매트한 어 패키징이에요 여기에 로고도 박혀있고 색상 한번 열어볼께요 색상 한번 열어볼께요 되게 딥한 레드색이에요 엄청 엄청 오 발림성도 엄청 좋고 여기 보이는 것 보다는 여기 튜브에 있는 것 보다는 발랐을 때 색상이 조금 더 밝은 레드 빛이 많이 도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저의 블랙프라이데이 세포라 쇼핑 이게 다에요 이거는 이번에 여행갈때 같이 가지고 갈 아이들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